화분 써내놓고 화분? 화분 요거 요거 노란 요 하얀색도 있어요 요거 요거 요거만 따가지고 네 열을 가오면 네 여기 가루가 나와 예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러브 터치기에다 석송지하고 섞어서 신고나무에 화잭을 붙이는 거 아 접을 붙이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해야 배가 열리는 거 결실이 되지 아 그러면 뭐 뭐다 볼나비 벌레 아 벌레네 볼 볼나비 대신이에요 아 볼나비 대신으로 아 볼나비 대신으로 이거 하신다고 예 옛날엔 전부 볼나비가 화잭을 해줬는데 예예 지금은 사람이 인공수정을 안하면 안 돼 아 이제 보이 없으니까 예 그럼 이걸 지금 배에 다 따가지고 이게 얼마나 필요하세요 이거 하려면 이거 저걸 내면 이 가루 아우 화분 수유롭고 노랗게 낸 것만 가지고 한 300g 아 그래요 다른 로터가 좀 사서 쓰지 그 일일이 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 아 사오는 것이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밖에 사오는 것은 예 그래서 이걸 좀 섞어야 돼 그냥 제대로 하시는 거네 쉽게 말씀드리면 아 아 야 그럼 이걸 전부다 일일이 손이 다 해주시는 거야 뭐 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저축이라고 해가지고 예 가지마다 굳이 훑치고 댕겨야 돼 가지마다 뿌린다는 얘기에요 네 그러면 저는 이거 빨리 해야 되겠네 지금 지금 빨리 해야 되겠고 그래요 아 비가 온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촬영하러 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벌이 없어져서 이렇게 일일이 수작으로 하시는구나 네 옛날에는 벌이 다 했는데 이야 세상에 큰일 났어 이게 벌이 없어져가지고 옛날에는 벌로 다 하셔 이렇게 안 하셨죠 그럼요 전부 옛날에는 전부 자연 화접 접이 접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화접? 화접이요 화접이라고 하죠 인공수종은 없네에 있었나 옛날에 할지도 몰랐고 네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벌이 다 했는데 나비나 벌이 다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요 인공수종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이시구나 하여튼 배는 되게 맛있죠 배 맛있어요 배 맛있죠 제가 홍보 잘 해가지고 배꽃을 멋있게 찍어가지고 우리 어르신 아주머니는 안 계시는데 제가 또 병원에 갔어요 그래요 편의차 안 하셔서 네 오래 하셨죠 여기 하신 제가 이거 하신지 오래 하셨죠 아 이거 한지 40년 됐지 왠지 대체 젊어서부터 하셨으니까 이 배는 가진지가 16살때부터 진짜 그랬어요 얼굴은 안 나오게 할게요 제가 얼굴 나오게 하셔도 될까 나와도 괜찮고 네 우리 어르신입니다 젊어서부터 이렇게 하셨다 해가지고 여기 혹시 배꽃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믿고 구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일부른 곳은 이게 시골 같은 데에는 젊은 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어르신 두 부부께서 아주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많이들 구입해 주시고 나중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 그대로 키우시는 거 같아요 여기 보면 뭐 닭도 키우면서 나중에 친환경으로 키우는 거 같으니까 나중에 꼭 제가 전화번호 배 수확하실 적에 그때 우리는 꼭 구입하셔가지고 택배도 가능하죠? 그럼요 택배도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좋은 품질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찾아뵙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 좀 항공 촬영을 해가지고 할게요 네 그럼 이거 산수대 말리는 겁니까 아까 저걸 아 이걸요? 네 설명을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그러면 얘가 또 있어요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다 요것만 나와 요것 부서진것 요것만 나오고 아 예예 이게 다 나오면 체로 쳐가지고 요것만 요것만 아 그것만 요것만 인공수정을 하는구나 네 그래서 요거에 이제 열을 가하면 예 이제 가루가 돼 아 그래가지고 다 일일이 인공수정을 하는데 그렇게 벌이 없어요? 없어요 전혀 벌이 없어요? 네 심각하다 다른 기적도 그럴까요? 다른 데 좀 3미터는 좀 낮죠 아 3미터는 낮고 그런데 나머지는 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yok 네 ek